광주 북구청 소속 검도 선수들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검도회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검도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시 검도회가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어떠한 질책과 비판이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수 임용과 재임용 과정에서 선수들의 동의를 얻어 결격 사유인 범죄 사실을 조회하는 등 북구청 검도팀이 환골탈퇴한 실업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